자, 그럼 semantic UI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자, 우선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니까 Getting Star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려운 방법부터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은 배우긴 어렵지만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고 쉬운 방법은 배우긴 쉽지만 나중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다 존재하는 거 아시죠? 자, 이 중에서 Build Tools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배우긴 어렵지만 나중에는 좀 좋은 방법인데 요거는 지금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중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Include in your HT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기 있는 것처럼 이 semantic UI는 크게 두 개의 파일을 제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확장자가 CSS로 끝나는 CSS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확장자가 JS로 끝나는 JavaScript 파일 두 개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 CSS와 JavaScript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semantic URL을, UI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요것은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jQuery라고 하는 JavaScript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semantic UI는 jQuery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emantic UI를 사용할 때는 jQuery라고 하는 것 역시도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기에서 아주 쉬운 방법은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다운로드 집 이라는 파일을 클릭해서 현재 버전의 semantic UI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압축을 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에디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각자 자기의 편한 에디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요기 있는 요 디렉토리의 우리 프로젝트 디렉토리에다가 index.html이란 파일을 만들고 저 파일을 수정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압축을 푼 파일을 푼 디렉토리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mantic-ui-css-master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파일 디렉토리 이름은 좀 다를 수도 있죠. 이 이름을 조금 단순하게 만듭시다. 리네임해서 여기를 semantic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명으로 바꾸고 그 디렉토리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semantic.js semantic.css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습을 index.html에 할 거기 때문에 semantic이라는 디렉토리와 index.html은 같은 부모 디렉토리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index.html 파일을 여세요. 됐죠? 자, 그리고 기본 html 파일을 씁시다. 독타입 html html 탭, head, 탭 하고 여기에다가 필요한 기본 파일을 갖다 놓습니다. 기본 파일은 여러분이 매뉴얼 페이지로 가시면 include in your html 이거 어딘지 아시죠? getting started에 내려가 보시면 include in your html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일단 카피해서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크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css 코드를 가져오는 것 거기에서 경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semantic 밑에 semantic.cs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emantic 밑에 dist가 아니라 이 semantic이고 이 min이 붙어있지 않은 것의 차이는 min이 붙어있으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할 때는 min이 붙어있는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발할 때는 없는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include는 이거는 jQuery라고 하는 semantic UI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있어야 동작합니다. 꼭 이걸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semantic UI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인데요. 역시나 dist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min을 없앴습니다. 우리는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방금 그 웹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잘 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저 크롬이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아마 검사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시고 네트워크로 가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시면 현재 이 웹 페이지, 저는 index.html이죠. 저 웹 페이지가 사용하고 있는 외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semantic.css가 빨간색이 아니여야 되고 semantic.js도 역시 빨간색이 아니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파일의 이름을 잘못했다 이렇게 a를 추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뜹니다. 페일이 뜨고요.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경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예제 하나만 해봅시다. 가장 쉬운 거는 버튼이에요. 우리 버튼 한번 동작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버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걸 보시고, 아 요거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viewSourc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버튼을 표현하고 싶다면 html 코드를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걸 카피해서 body에다가 이렇게 넣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리로드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버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버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상당히 아름답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버튼에다가 클래스 값으로 ui 버튼을 주게 되면 이 ui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디자인이 여기 있는 semantic.css라는 파일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일을 추가함으로써 단지 클래스의 이름을 약속에 따라서 ui 버튼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버튼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semantic ui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